00108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만오재강입니다. 만오재강, 은, 는 60년간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고 품질의 와이어로프, W.R. 특수강선, 섬유로프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음 W.R. 및 섬유로프는 수산, 조선, 건설업종의 PC강선, 하이본 등은 건설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 사용중이며 경강선, 시디바어, 스텔레스강선 등은 자동차산업, 전자산업, 일반산업용으로 공급됨 주요원재료는 포스코, 중국, 일본으로부터 와이어라드 등을 구매하고 있으며 롯데케미칼로부터 합성수지, P.P.P. 를 구매중. 기업개요 대시 1953년 9월 와이어로프, 특수강선, 섬유로프 제조업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1977년 6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음 대시 부산시 강서구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매출액의 95% 이상이 W.R. 및 섬유로프, 특수강선의 제조 및 판매사업에서 발생하고 있음 대시 SOC사업, BTL사업, 아파트 재건축사업, 패드공사, 해외공사, 환경플랜트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음 재무 대시 전방 조선산업의 건조량 부진으로 주력 와이어로프, 경강선, PC강선 등 선제의 수주가 감소한 가운데 섬유로프 수주 역시 감소하며 전년동기 대비 매출 규모 축소 대시 매출 감소에 따른 원가구조 저하로 영업이익 전년동기 대비 적자 전환되었으나 금융자산평가 관련 수지 개선에도 순이익률은 전년동기 대비 하락 대시 전방 조선산업의 건조량 증가가 기대되나 글로벌 경기 둔화와 자동차 산업의 낮은 성장세, 국내 건설 투자의 감소세 지속 등으로 매출 회복은 제한적일 듯 2023년 7월 19일 15시 기준, 장중, 만호재강의 시가 총액은 1,504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만호재강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710위입니다. 만호재강의 상장 주식수는 415만주입니다. 만호재강의 액면가는 천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만호재강의 퍼은 19.91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0.1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4.0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53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79,971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0.2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821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과 bps는 각각 0.41배, 88,47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69%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4억원, 13억원, 2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3번지억원, 9억원, 64억원입니다. 만호재강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1번지 0.9% 쌓인 이고 유보율은 6,069.46%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06.63이며 전일 대비해서 0.99-0.0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21.13이며 전일 대비해서 0.99-0.7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호재강의 2023년 7월 19일 15시 기준 장중 현재가는 36,2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7,200원보다 95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6,60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은 36,60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Nahor Bai